저번 시간에 대장동 만들었죠? 저번 시간에 대장동 만들었죠? 저번 시간에 대장동 만들었죠? 밑에 바닥 어떻게 했지? 마블링 마블링이었지? 몇 가지를 했어? 두 가지를 기억해가지고 마블링 했죠? 역시 대미지요 대미지요 대미지 다리가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 다리가 있어요? 아니요 다 있지 다 있지 다 있지 근데 길다리 해야 되는데 물방울만으로 표현해야 돼 물속? 맞아 물방울만으로 표현해야 돼 점점 꼬리가 되면서 얇아지지 길게 자로다가 밀어 그 대신 꼬리 부분을 얇게 그렇지 이게 무슨 모양이야 물방울만으로 표현해야 돼 물속에다가 힘을 줘서 밀어 오! 지우 잘했어 수술을 잘했어 아니야 수술을 잡아 꼬리가 손이 돼 왜 이렇게 손이 해야 돼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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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